오늘 저희들 본 행사에 앞서서 사전 행사로 눈이 못 닿아 윤태훈 담당님의 공사관을 짓고 오겠습니다. 이분도 저희들 복귀시스 고향원 등의 공사 활동을 다진 그런 분들입니다. 일단 준비 중입니다.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하모니카 메달이라고 하시겠습니다. 아까 저도 여기 계신 분 당사님이잖아요. 당사님이었습니다.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제목은 빛내리는 고모를 수성부의 고모역을 주제로 한 빛내리는 고모를과 청춘의 꿈 그리고 이어서 메달이로 건드리겠습니다.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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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수